1월에 들어서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운 날씨 때문에 대부분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전염의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감 예방을 비롯한 겨울철 건강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준함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이 되면 유난히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요. 추운 날씨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감기는 아주 다양한 원인 바이러스가 있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부터 겨울철까지 외부 온도에 따른 우리 몸의 적응력 및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 독감이라고 할 때 일반인들은 보통 독한 감기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감과 감기가 다르다면서요. 네, 흔히 감기와 독감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질적으로 다른 병입니다. 즉,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감기는 말씀드린 대로 리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원인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독감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원인이라서 증상도 다릅니다. 음, 그럼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 독감과 감기가 증상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네, 흔히 우리가 감기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코 증상이나 기침, 가래 등의 기관지 증상, 또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며칠 정도 지속이 되다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독감의 경우에는 갑자기 시작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권태감 등의 전신 증상과 함께 기침, 이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발열은 24시간 이내에 38에서 41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고요. 한 2, 3일 지속이 되는데 때때로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차이가 있군요. 독감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이 감기와 다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방치할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심장, 폐, 콩팥 질환자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나 임산부 5세 미만의 소화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흔히요. 감기는 병원에 가면 일주일, 병원에 안 가면 7일 만에 낫는다. 이런 농담들 많이 하는데요. 이 감기도 또 독감도 딱히 치료 방법은 없나요? 네, 감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안정, 수분 공급이 필요하고요. 또 증상에 따른 대충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감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대충요법이 필요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사상 확인이 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증상 받은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할 경우에는 증상 기간을 한 50%까지 단축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농담을 병원에 가면 일주일, 안 가면 7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좀 증상이 느껴지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통해서 확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독감 예방접종이요. 저도 올 초겨울에 맞았는데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을 때 맞는 거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예방접종의 효력은 접종 후 2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유행 시기 이전인 대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 시기를 놓친 경우 유행 시기 지금 12월에서 2월 정도에도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행 중에도 괜찮다. 그러면 혹시 독감이 한 번 걸렸다 나으면 그러면 접종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매년 독감 유행 바이러스가 형태가 약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접종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해마다 유행하는 또 바이러스가 조금씩 변종이 등장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게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겨울에 특별히 좀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건 효과가 정말 있는 겁니까? 비타민 C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좋은 음식과 함께 비타민 C를 먹는 것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감기나 독감, 다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 면역력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네, 먼저 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식사 패턴이 좀 기름지거나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한 우리 몸의 불균형을 좀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줄이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미네랄 등을 풍부한 이런 야채라든지 질 좋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군요. 균형이 중요한데 교수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겨울철에 감기나 독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임산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또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약을 쉽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임산부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임산부들이 드실 수 있는 약은 카테고리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기든 독감이든 대책요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상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좋은 면역력을 키우는 면역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증상 발현을 좀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 며칠 날씨가 굉장히 강추해 아닙니까? 그럼 이 감기와 독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감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양한 바이러스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 즉 손위생 등 같은 개인위생을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몸을 너무 무리하게 혹사해서 면역기능을 떨어뜨린 것을 막는 것이 좋겠고요. 독감은 이런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장 기본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감기는 사계절 내내 걸리는 게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은 그러면 주로 겨울 유행 시기에 네, 유행 시즌이 있기 때문에 주로 늦가을에서 겨울에 주로 많이 생기죠. 그럼 감기 바이러스는 왜 사계절 다 활동을 하나요? 그래서 이런 감기가 바이러스와 연관이 일부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감기와 독감, 우리가 잘 분리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였습니다.